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말 끝난 거예요? 말을 하단 말아요 아나운서 두 명을 모셨는데 손에 처했지 않았죠? 뒤에 이어주실 줄 알았죠? 제가 그 뒤를 죄송합니다 아 저 어이가 없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겠어요 뭘요? 노래 부르는 시간 아닌가요? 아 노래를 부르시겠다고요? 네 부르는 거죠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? 여러분이 원하는 노래들 갑자기 넣어주세요 참 거부한다고 하시는 이분들 물어보면 굳이 대답 안 해요 됐어요 그냥이라고 하시는데요? 아냐아냐 아니요 그러지마요 Stay whole We all live We all live 불러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너무 어렵고요 이 노래 부를게요 뭐요? 쿨의 노래 부를게요 아 근데 잠깐만요 진짜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혹시나 못 듣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창만 열어두시고 빨리 노래를 다운시켜놓으세요 저기 벌써 긴장한 것처럼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소리를 맞나요? 저희는 노래방 진짜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제 노래는 부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? 도전천곡 나간 이후에 아 도전천곡에? 참고로 그때 예원 씨가 노래를 부를 때 많은 분들이 한 100분 정도? 나갔다가 아 이제 끝났나요? 하고 중간에 들어오고 싶으실래요? 빨리 빨리 소리 끄세요 여러분 빨리 소리 끄세요 나갈게요 하시는데요?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부를 수 있을까? 부를 수 있을까? 불을 왜 끄는 거야? 노래방! 노래방! 노래방이잖아요! 예원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출연만 했으면 좋겠는데? 출연만 해 노래방! 이미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? 아니야 안 나가셨어 아 어떡해! 아 저 노래 못하는데 큰일 났다 내가 더 못해 나도 못해 아 그치? 아 어떡해 누나 소중했던 사랑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까맣게 나를 태우고 떠나가 버렸네 마지막 사랑이길 바랬어 하지만 험한 이 세상 그렇게 약해 빠진다 어떻게 믿고 살겠어? 니가 왜 이래 잘못 봤어 가구로만 살아온다 여자 난들 하고 나 큰골 하쳤어 이 여름 서머 너 지나 내게 써내봐 너무나 보고 싶어 니가 다시 내게 빨리 돌아와 그제 나 끝내 널 찾고 말겠어 다시 내 곁에 너를 두고 우리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하겠어 오 이 여름 서머 어디에 있는 거니 말로 사랑이 번지기 제발 할 것 같은데 나 없이 안 되는 걸 몰라 얼마나 보고픈 걸 몰라 눈물로 사랑했던 나를 떠나게 한 거니 잘하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배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돼 이 소를 해야죠 이 소를 안 하나요? 이 소를 안 해요? 설계도 허리 쌓을 악장같이 조였니 동비어 가벼웠다 머릿속을 물 채웠니 아직도 어머니가 식충이라 부르니 철학 속 성인 전용 DVD는 갖다 줬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 그래서 매일 편지 보냈어 만화책 대신 신문을 그때보다 같이 하나요? 신뉴스를 죽을 시킨 때 숙제를 그때보다 같이 하나요? 내 발은 안았지만 어떡하겠어 죽기 아니면 감을 버티기 이 여름 썸봐 너 없이 난 내게 써내봐 너무너무 부질뻔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 이젠 나 끝내 널 찾고 말겠어 다시 내 곁에 너를 두고 우리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하겠어 이 여름 썸봐 어디에 있는 건이 밝아 사랑이 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은데 나도 나 없이 살 수 없어 이 약을 너무 보고 싶어 이젠 널 눈물 없이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이 여름 썸머 이거 아니네요 이 여름 썸머 박력입니다 아직 제가 뉴스 가기까지 시간 좀 많이 남아서 kids 좀 많이 남아서 I don't know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삐지 I don't know 진짜形이 끔찍하다고 하신 분이시 Cristo 정말 유전자는 위대하다 두 분 유전자 정말 자멸하는 걸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노래만으로도 저희가 어제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아주 환기 잘 맞네요 아 불경 외우는 건가요? 아 여름이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 지금 두 언니가 난동을 부리니까 저쪽에 피해 있었어요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요? 아 왜 춤까지 춤 가요? 근데 뒤에서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? 아 신나긴 했는데 신나지 않아요? 괜찮겠습니까? 곧 뉴스 해야되는데 AFL말로 하려고요 너무 숨이 차가지고 지금 어떤 걸그룹도 이렇게까지 퍼포먼스를 끝까지 완창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한 30%밖에 못한 것 같아요 조명이 너무 밝았어요 조금 더 어두워야 흥이 나는데 저희 라디오인데 너무 조명까지 아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노래방에서 하는 거 여기가 노래방인 줄 아세요? 여기 방송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거 그냥 힘이 나왔던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